옷 좀 세 개 좀 해주실래요? 디자이너 선생님? 이은하 선생님 따라서 이렇게 이런 것도 달고 아 그랬구나 모자도 이렇게 포인트로 따라 달았습니다 그대로 완벽 표현을 했습니다 아쉽고 그대는 내 사랑 희미한 기억 속에서도 그리움은 없는 것 나는 너를 사랑하네 아직도 넌 하나만은 나는 너를 기다리네 아직도 잊지를 못하고 언제 언제까지 난 너를 ㅋㅋㅋㅋ 난 너를 기다리네 내가 원하는 게